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신혜입니다. 오늘은 산타 곰돌이 케이크와 트리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키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습니다. 오늘은 오만던 오만둔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남은 오만둔이 소스에 담아서 먹으러 왔어요. 한국에서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. 다 먹은 오만둔이 소스에 담아서 먹으러 왔어요. 전에는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. 이 소스는 온갖 소스에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요. 찹쌀가루 남은 비닐라 스위치로 만들어볼게요 브레이크 설탕 고춧가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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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이스 겉에 찌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리지널 맵다 오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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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어묵 치킨 바삭바삭 매운 고소하고 바삭바삭 겉에 달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고소 달콤하고 달콤한 고소 쪽이 너무 달콤해요 설탕 오리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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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처음 먹어봤는데 바삭바삭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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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저는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? 소스는 좀 더 맛있을까? 너무 맛있을까? 정말 맛있어요 잔치지 않으면 맛있을까? 저는 과자 이런거하니 정말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을까? 너무 맛있다 이분도 맛있게 먹으려는데 짜장면이 행복해집니다 티셔츠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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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그릇에 남은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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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떡볶이 먹어야 해요 뱃밥 치즈 매운 치즈 매운 치즈 고기의 치즈볼 치즈가 더 맛있더라고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noch talvez... 예전에 맛있게 요리한 식감 사과 시간 아쉽다 아삭아삭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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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드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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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안 좋네요 치즈가 스퍼맛 치즈가 좋네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좋네요 치즈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부끄러워 Manson 스팸 3개 1개 2개 3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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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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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5개 3개 아참은 스테롤에 찍은하죠 진짜 맛있다 그리고 싸움던bout의 원래 너무 맛있어 다 먹으러 가세요 연어는 다 먹으러 가요 랩이 랩을 다 먹으러 가요 시원한게 제일 맛있는데요 이 랩도 잘 먹으러 와요 이 랩도 잘 먹으러 가요 랩도 잘 먹으러 가요 육수는 종류의 사과 매운 ateurs 새우 흠 달콤해요 멘탈 마지막으로 주문한 다음에 양념이 잘못되ència 아삭아삭 마늘 своих 락처 제거는 뱅뱅 뱅뱅 잘 먹으면 더 맛있었네요 뱅뱅 뱅뱅 저는 이 김치에 배가 잘 어울렸어요 김치거리는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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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